CTS가 선정한 올해의 10대 뉴스 9위와 10위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2020년 성탄절 장병사랑, 사랑의 온차 전달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는 배동훈 육군 군목단장이 세심하신 예수님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총회 여전도회 김미순 전국연합회장을 비롯해 백석총회 김홍수 군선교국장과 합동총회 최수용장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고석환 군선교위원장이 사랑의 온차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군선교연합회는 육해공군과 해병대 650개 부대를 중심으로 핫초코와 커피 등으로 구성한 사랑의 온차를 보낼 계획입니다.